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슈리마는 과거의 유물이다.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. 은총에 따라... 파헤쳐선 안 될 것들이 있는 법.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.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. 귀찮은 존재들은 무덤으로 보내주겠다. 귀찮은 존재들은 무덤으로 보내주겠다. 귀찮은 존재가 히힛 1. 도망간에 도망간다 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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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난 죽음을 모르겠느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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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여 들지 마시오 상무과 존, 그 사이에 영하성이 있다 그릇된 약속,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힘이 더 나고, 그 사이에 영하성이 있다 이 세 가지의 힘이 더 나고, 그 하나는, 그 사이에 영하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힘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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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차는 존재에 무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. ㄷㄷ 내 인내심을 만들어두지 마시오 영혼은 너 같은 미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영혼은 공허하구나 내 인내심을 이어져서 영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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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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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나라가 나라가 아군이 당했습니다. 시대를 초월한다. 슈리바는 멸망할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. 슈리바는 멸망하는데, 에어컨 벽인으로 룰이 많은 과거의 유행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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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